사람 보고 두 개의 성격이 있다고 막. 이중 이케. 그렇죠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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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. 하자. 이게 와 옛날에 그 지도. 아니 지도가 아니라. 아빠 통과해. 이거 통과. 아 이거 통과. 야 이거 바다를 다 설명해봐. 지구양. 대서양 그 다음에. 인도양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할 줄 알았다.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. 이게 뭐야. 할 수 있다. 어 만보. 밀리리 만보? 이게 뭐야. 이게 뭔데. 산에 가면 뭐라 그래. 아니 산에 꼭 떼 올라가면. 메아리. 그거 말고 메 치는 거. 하자 아니냐. 아 어디게. 밀리리야. 이게 뭔데 이게. 야호 야호. 아 야호. 됐다. 됐다. 최유빈. 파이팅. 유빈아 한번 가보자. 파이팅. 하나 둘 셋. 파이팅. 잘해주세요. 갑니다. 시작. 유빈아. 유빈아. 자장면 양 많은 거. 자장면 뭐라고 그러지. 곱빼기. 오케이. 뭐 편지 왔을 때 이렇게 넣어가지고. 우체통? 그렇죠. 좋아 좋아 좋아. 유빈아. 유빈아 무슨 댄스인데 막 이런 거 있지 막. 여로빅. 좋아. 그 잣 같은. 아니 아니 아니. 호두? 아니 아니 아니. 아몬드. 아니 주스. 그. 자몽? 아니. 그거 비슷한 거. 자두? 빨간색이야. 통화 통화. 아유 어려워. 아. 아. 우리한테는 이게 왔어. 진짜? 어? 무슨 탈출. 넘버 원인지. 위기. 오케이. 이거 옛날 위인인데 장군이야. 이순신? 강감찬. 열 찌분도. 또. 내 가운데 글자가 뭐야? 유. 응. 검은색 싸먹은 거 뭐야 밥을. 김유신. 엄마. 김유신. 어. 자신 있게. 어. 저기 의자에 여러 명이 앉아서 와. 박수 쳐주시는 분들 뭐라고 하지? 유빈아. 잠을 어디서 자 유빈이. 방. 그렇지. 방으로 시작되는 건데. 사람들 막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? 방. 들을. 이거 푸른색을 놨다가. 백군 이겨라. 또 뭐라고 그러지? 천. 방. 방천. 방천. 아. 아. 잘했어. 으흠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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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천. 현동. 예. 화이팅. 예. 현동. 화이팅. 아유. 자 현동은 잘해주세요. 네. 갑니다. 시작. 매운 건데 패나 양파 말고 고기 먹을 때 구워 먹는 거야. 김치? 이렇게 하얗고 동그란 건데 매워서 현동은 못 먹어. 못 먹어. 아니 통과. 통과하자. 네. 잘 되세요. 아. 내가 유치원에서. 유치원에서 내준 걸 해. 숙제. 그렇죠. 네. 좋아. 8 더하기 9는? 아. 억울합니다. 19. 8 더하기 9. 17. 아. 나이스. 네. 막. 막 붙는 거. 어? 싸움? 자기끼리 막. 전쟁. 아니. 좌석 좌석. 그렇죠. 노래 부르는 공연인데. 노래 부르면서 말하는 것도 있고 춤추는 것도 있고 뭔지 알아? 아기들 왜 뽀로로나 이런 거 보러 가지 현동. 극장판? 아니. 영화. 말고. 뿡뿡이 이런 거 막 비누방울 불어주고 이런 거 보러 갔지. 공연. 어. 말고. 뮤지컬. 오. 나이스. 따뜻한데 초코맛이나. 초. 초. 코코아. 그렇지. 근데 이거 뭐지 이거? 윙크. 맞다. 오. 여섯 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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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화이팅. 기운내서 화이팅. 화이팅. 좋아. 가겠습니다. 시작. 운일아. 우리 캠핑 가서 추울 때 뭘 펴놓지? 이불? 이불 말고. 침낭? 아니. 기름 보가지고 이렇게 따뜻해지는 거 있잖아. 뭐지. 아빠가 이번에 샀잖아. 숲? 아니 아니. 나 아. Rev.